얼마나 좋아? 인수전환, 흑수전환, 카드 7장 들고 치는 거 똑같은데? 훨씬 해볼 만한 거 아니야? 원금 4,500에 연체를 포함해가 1억 좀 넘는? 네가 이길 줄이냐? 나? 네 인생을 바꿀 찬스 무엇이든 낼 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 원 아이드 잭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네가 여기까지인지 알아? 해를 하도 쪼같이 준다 그래갖고 쪼같이 문영리에요 보시다시피 배우 오빠 나 고론장입니다 세일 뿐이에요 도효실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도선생 밑작업이 끝난 호부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 같아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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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